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님들이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며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신이 기쁘도소이다 아멘 올해 교회 표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일에 동참하라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PPP 그래서 pray for mvc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참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마다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하시더라도 꼭 하나님의 세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preach the gospel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장 수확을 거두지 못해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participate all together 그래서 모두 함께 동참하라 참여하라는 거죠 기도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또 이 모든 일에 또 물질도 참여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교육 때문에 이 일이 오래전부터 늘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시되 이 mvc는 특별한 건물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건물은 다 특별한 거예요 에배만 드리는 그 장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이곳에 있는 교육관이든지 뭐든지 아무튼 홀이든지 전부 다 특별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보검 2장 49절에서 12살 때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부모님이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참 12살 나이에 부모님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제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특별히 세상이 다른 건물보다 구별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전도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세일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광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교회를 지어보신 분 아마 여기 몇 분 없을게요 우리 코너스턴 위원장님은 펜스테이트에 계시면서 거기서 교회를 한번 지어보셨어요 교회를 짓고 안 짓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나 이런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 기회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병도 고침받고 또 교회 두 번째 나가면서 단임 목사하시고 애기도 못 낳는다는데 8남매를 놓으시고 이게 다 기적이에요 교회를 짓고 난 다음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이게 놀라운 살아야 생생한 간증입니다 이것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동역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 짓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도 이것 때문에 스트럭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주 최소치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 도구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실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젊은 사람 빼놓고는 거의 일생의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정말 이거 뭐 때문에 하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리아 4장 6결에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의 자세가 꼭 하나님의 세일 건물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가리아에서는 스루파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봉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동력하는 게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이슨 사실은 이 놀라운 일들에 본인이 직접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에 피가 많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성전이 정말 저렇게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 자체가 별로 은혜롭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못 짓고 너의 후손 중에 질 거다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결국 그 말을 듣고도 이 다이슨 말이죠 자기가 사모였어요 아까 제가 에비 샤갈 때 읽었던 그 말씀이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읽었는데 그 시편이 누구 거냐면 다이슨이신 거예요 다이슨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백향목궁에 이 왕궁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계는 천막 텐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걸 짓고자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기중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멸하 7장에 보면 그가 나단선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그 후재를 그 후재를 보장하시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넓은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만 보죠 이것만 보고 그냥 이것만 봐서는 절대 그릇이 그냥 크지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리스 김 성교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분들의 간증을 또 들으면서 여과스 12월달에 말씀하셨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그럭제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짧아요 다이슨 그릇이 큰 사람 저는 다이슨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다이슨은 그릇이 큰 인물이에요 누구나 다이슨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 나랑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그릇이 내 그릇이 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동역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동참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두 함께 동참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다이슨을 보면서요 다이슨을 보면서 다이슨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 제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영어 단어 중에서 100점짜리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태도가 그 태도가 그 태도가 그 태도가 그렇고 다이슨을 해보면서 다이슨은 1점 T T T 20점 그 다음에 T T I T U T E 그래서 이걸 점수를 다 매왔더니 몇 점 나왔어요 100점 나왔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100점 인간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태도 사랑과의 태도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물론 다윗이 뒤에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귀한 영성을 하나님 인정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이거는 사실 원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원본은 다 실패적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이 우리의 원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복사를 했잖아요. 첫 번째 깔끔하게 됐죠. 이걸 다시 복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복사된 걸 또 복사해보세요.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다 보면 이게 흐려지게 돼요. 글씨가 깨지게 돼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 원본을 떠나고 정말 복사된 오늘날 기독교가 그 모양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나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이 그 모양으로 복사하고 또 복사해요. 이게 도대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안에 너무나 흐리멍텅한 세속화된 그런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빚과 속임이 안 되고 짓밟히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능력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이 없으면 그냥 흐리멍텅해서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냥 본인은 구원받고 살겠다고 믿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구원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다이소의 태도는 오늘 하나님에 동참하고 그가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 성전에 대한 그런 아들이 앞으로 지을 것을 계획해서 그가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태도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두 함께 동참하라 이런 의미로서 말씀 제목을 그리 잡았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말미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뭘 바르게 하면 다이소의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한 신앙. 이 신앙 아니면 겸손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요. 이게 다이소의 18번지. 목사가 되어서도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이간데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아시네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네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겸손해져요. 제가 때로는 교만한 것도 이런 걸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표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능력결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깨달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와 포근하게 안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다이슨 그가 왕이 되어서도 오늘 역대상 28장 사재를 보면 그가 은혜받는 내견을 쓰는 거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사재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집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거기에 말씀하면 택하단 말이 무려 세 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집파를 택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을 택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 중에서 팔 형제인데 그 중에서 막내인 나를 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셨나에 대한 그런 감동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들렘에 태어났는데 베들렘에 가보니까 정말 지금이야 대도시가 됐지만 옛날에 여기서 살았다고 보는 그 장소도 가봤는데 그 옛날에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 얘기인데 그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저 시골에 태어났는데 대통령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간증이고 막 누스를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가 그것을 감동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실 그 감사보다는 사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냥 시기심 있고 자기 사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이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까 그렇게 나가니까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가 좋아서도 감사가 있지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요. 그게 더 깊은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시고 아신 여러분들이 더 깊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네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넘쳐요. 뿐만 아니라 겸손한 신앙만 아니라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본주의 신앙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지금부터 왔고 내 왕의 자리도 지금부터 왔고 내 물질도 그리고 내 인생도 내 삶도 우주 만물도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화에서 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소유권, 내 재능,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리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런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의 자리에 왕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 어떤 물질로 인해서 또 나태하고 교만하지 않고 물론 뒤에 가면 나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로 모든 것이 죽기로 말며마 싸우니 다 주인으로부터 왕과 여기 물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총체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잠식을 쓰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난번에 박박을 손상에 오셔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은 금요일 저녁에 성교보고 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 한 학교의 역사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간증을 하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 우리가 드리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개견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라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드십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악한 마귀 사단은 항상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땀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넘어가죠. 오늘날도 얼마나 하나님처럼 사는 인생들이 많죠. 이 아내보다는 저 밖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오늘날 수 없는 선악과를 따먹고 수 없이 그거를 죄로 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죠. 그러나 밖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고 있어요. 설마 그 정도 죽겠나 했는데 지금 벌써 한 1700명이 넘었어요. 언제 누구도 죽을지 몰라요. 나이 든 사람만 무슨 병 있는 사람만 약한 사람만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뭐 의사도 죽고 의사도 병 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교만해. 권력이 대단한 것 같고 뭐가 대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겸손하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 내 생명도 반납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도 반납해요. 물질도 반납해야 돼요. 모든 것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공수래 공수거란 말이 한문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 있어요. 디모드 연설 6장 7절에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된다. 공수래 공수거 그 뜻이에요. 다 놓고 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드린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이 땅 살다가 여기서 딱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흐로 돌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워서 저와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영광신앙 영광신앙 여기에 보면 다이슨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사실 본문 앞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이슨 우리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많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목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바로 교회가 우리의 MVC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이슨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우리밖에 몰라요. 그건 그냥 세상적 관점이에요. 수준 낮은 관점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지키도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단계를 벗어난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이슨 그런 목적으로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각은 신앙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원대한 월드 비전을 던져주셨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수준과 사람 수준의 차이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을 우리가 품고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흘리 기도 제목을 이미 나눠드렸지만 이 속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적어도 최소치가 다 들어있어요. 오뎅 육대지를 품고 성교사님을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매주일마다 매주마다 똑같이 불러줘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각자 나름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요하여 여기서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존경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이 자신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어요.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어 하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다이세 신앙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다이세이 보여준 이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30 내다보면서요. 그건 10년이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30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앞으로 20년 30년 계신 동안에도 살아계신 분이 계실 거고 여기다 봉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미래의 꿈을 꾼자면 여러분들의 그 꿈과 믿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이 태도는 뭐냐면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을 기억함으로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르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다이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이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얘기도 하고 방백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세이 인생관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다이세이 인생관이 나그네다 거르미이다 잠시 애국인처럼 왔다가 살다 가는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게 그림자 같아요. 그냥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사라진 것처럼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갔다가 다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처음에 저도 모르고 막 그런 질문에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 와이프랑 다시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이랑 다시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거는 기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고개를 막 살랑살랑 흔들리는 아니라고. 안산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살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불교 유네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질문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농담이라도 다시 절대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지긋지긋하게 그 놈하고 또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오죽하면 아주 쓰레기들이 많아.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맘에다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속에서 목사도 화가 나요. 그런 인간을 잡아다가 완전히 개조를 하든 막 그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온 통계를 보면 막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막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술 차먹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난 결혼하고 쉽지 않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쓰레기예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로 똑바로 바로에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 믿으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어디 갔다 던져나서 향기가 나야죠. 쓰레기면 똥파리밖에 안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까 소금으로 정말 썩어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 싶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죠. 우리 인생이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영원한 하느님에서 사니까 우리는 왕복길이 아니에요. 편도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자만이 신앙을 제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인생이 나그네길을 알았어요. 내 나그네 세월이 험난한 세월을 겪었는데 창세기 47장 구제로 보니까 내 험난한 인생이 130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재로 보면 나그네와 거르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욕기서 본 거예요. 욕기서 8장 9재로 보면 우리 인생이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얘기예요. 다이 또 아니 모세도 10평 90평 9절과 10재로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신속히 날아간 너무나 빠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 느끼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인생은 화살 같다. 인생은 꽃과 같고 아니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안개 같고 참 이런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생각하고 똑바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살다가 늙어가지고 그때서야 천국 가려고 기어들어오는 그런 인생들은 안됐나 봐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요셉부나 다니엘부 또 요사부 이삭부 아브라함부 다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뜻도록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과 이런 간증들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기에 다이또 그런 인생과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끌이구나 나그네는 갈 데가 있어요.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곳이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3절에도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서 누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야 돼요. 사실 어제 그리스로 떠나시는 성교사님 그 목장 어제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정혜진 목장이식 그때는 그 집에서 어제 모여가 식사하면서 또 이제 여러 질문도 나누고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장김 성교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분이 이곳에서 교수하시면서 정말 그 오태아래가 사역하신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사서 그거를 건축하고 직접 몸으로 꼭대기에 올라와서 작업하고 그 모든 것까지 저는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정말 이분 훌륭하다. 이분 진짜 리얼 그리찬이구나. 어제 그러니까 1990년도에 부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95년도부터 이분들이 나가서 보금을 전해요. 중국 가서 한번 성교지 가보고 돌아와서부터 보금을 길거리에 나와서 흑인들에게 보금을 전했어요. 교회 안에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꼭 그런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해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림도 불구하고 나가서 2년 동안 보금 전하다가 오태에 가셔서 동격적인 사회를 시작합니다. 교수 하시면서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막 그렇게 하시다가 23년 동안 하시다가 난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주어서 몸, 심장술 두 번 하셨는데 거기 가셔서 사회 가시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작년 3월에 장례식이었어요. 사모님이 10월에 또 가셨다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비행기로 이제 떠나시거든요. 근데 그때 98년도에 우리 장김 성사님 만난 분이 울고 있더라고요. 어제 마침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려면 같은 복장에 우리 유계상 집사님 자기 여기 온 지가 3개월 밖에 유학 온 지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분 집에 초채움받아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무슨 그때 이제 막 왔으니까 그때 싱글이고 예수도 안 믿었고 그런데 뭐 무슨 침대나 옛날에는 그런 물건들 많이 받아서 서로 가서 했거든요. 그걸 받으러 가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이분이 정말 이런 크리차원도 있구나. 이해가 잘은 됐지만 그래도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유계상 집사를 감동시킵니다. 오전 집사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요가서 결혼하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얼마나 여기 유학생 회장도 하고 한국과서도 한국의 교수로서 하면서 그 이슬람권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성경공부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못해요. 뭘 못해요.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바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들이 우리 나근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공기와 햇볕과 생명과 모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 떠나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살아가는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지는데 제가 제가 2년 전에 독일에 가서 코칭을 다른 성경사님을 가르칠 때 거기에 오셨던 분이 있어요. 이름이 허 보통이에요. 그분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보통뿐이 아닌데 이름이 한국말은 허 보통 그래서 보니까 헐버트 홍이더라고요. 원래 그 영어 이름이 아프가니스탄에 27년도 있고 유럽 많이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카톡방을 연결해 주셨어요. 이분이 가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카톡에 와서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6시간 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카톡에 왔는데 목사님 제가 장김 성교사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이미 한 번 만났대요. 강의하시면서 지금 어디가 계시냐고 지금 프랑크프루트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레스보스 섬이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지난번에 그리스 사모님이 오셔서 성교보고 하실 때 보여줬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영역 안에 들어있는 터키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그 섬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섬이 그리스 영역이니까 터키 쪽에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보트를 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왔다가 거기서 다시 그리스로 이렇게 아테네로 오게 되는 거기도 그리스이지만 아테네로 배 타고 다시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레스보스라고 하는 그 섬이 아주 그냥 난민들로 넘쳐난다는 저한테 카톡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지금 레스보스 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친내교 모든 선교에 집중이 어디가 있냐면 난민선교에 가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 사진을 어제 그 3년 때 보여드렸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분은 참 이게 방송 나가니까 이름이라는 건 말하지 않겠지만 이슬람권의 목사였어요. 그런데 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꿈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제가 놀랐던 거는요 7개 언어를 해요. 와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집트어 페리샤어 히브리어 헬라아까지 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1년 만에 500명 이상의 침대를 받았어요. 와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는데 우린 너무나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애들인지 뭔지 그냥 물론 우리 교회는 그것도 열려진 교회이지만요. 정말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찬송가 492장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증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요.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어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나그레 같은 인생을 살면서 뭐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살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다이슨 부귀 영화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어떤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의 신앙관 인생관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가 나그네 인생을 기억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드셨다고요.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다이슨이 가져였던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면서 기억했던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다이슨의 역사관 역사관 역사를 봤어요.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 18절에 나왔는데 18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요아 하나님 요아요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쭉 있지만요 그게 기도거든요 이걸 이미 다이슨은 알았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다음에 후대 백성들까지 이걸 생각해 다는 내 인생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이 나그네길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주님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우리 당대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후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거 어른들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같이 애들도 동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한순간에 다 죽고 끝나더라도 애들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서 꿈을 키우고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만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 뉴스들 우리 어른들 우리 전 사람들한테 제가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교회는 어른들이 지는 것만이 아니다 애들도 기도하고 애들도 헌금하고 일부리라도 정말 위해서 그런 꿈을 심어야죠 인본주의로만 생각하니까 애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크면 그 뭐냐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참 잘 가르치고 해서 바르게 똑바로 서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꿈을 꿔서 저들이 앞으로요 지금은 어리죠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훨씬 더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다이슨은 그런 역사를 내다보는 것 있어요 그 전과 현재와 미래를 바라봤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나그네 신앙이에요 나그네가 왔다 가니까 아이고 뭐 나는 유학 왔는데 이곳에서 2년 있다가 나는 졸업하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딴 데 가서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2년이 계시든 5년이 계시든 여기서 30년이 계시든 50년이 계시든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내가 머무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일을 맡겨주는 현장이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충성한 사람이 딴 데가 충성하더라고요 여기서 신앙상 설령스러운 사람들은 다 딴 데 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두가 즐거이 동참함으로 다이슨은 이렇게 표현해요 몇 군데 표현인데 힘을 다하여 그가 헌신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제로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준비했다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다이슨의 마음을 태도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3제로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한다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모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3제로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유한 개인적인 금과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받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했다고 표현해요 17제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안 아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다 되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마음이 중간에 바뀌죠 인색한 마음 부정한 마음 거짓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헌신한 다이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 자원에서 즐겁게 드렸어요 5제로 보니까 다이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6제로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삼관이 다 즐거이 드리대 기쁨으로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이오이 심히 기뻤다 17절 중간에 보면 하반절에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즐거이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 소이다 이게 헌신한 사람은요 시험이 안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돼요 그런데 꼭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시벨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그냥 교회 돈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에 감동하는 신 사람 주의 형이 감동하는 사람이 진단해서 학교에서 1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시험 들 거 없어요 어떤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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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진단하면 막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물질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씨앗헌금이 있잖아요 어떻든 성령에 감동 오신 대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대로 쓰시는 사실 물질 내놓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에 남아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되 사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을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며와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출발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가 무엇이 간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키는 여기였어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예요 사실 역대상 29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인생을 다윗을 마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뒤에 내용도 좀 나오지만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이 참 기가 막힌 축복의 내용인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대 그의 후손 중에 왕이 나왔어요 25절에 보면 여왁께서 솔로만도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득해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많이 동역하고 동참해 오셨는데 우리 당대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에도 하나님의 풍산은혜가 계속 다위처럼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통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하자 했는데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이 간대 나그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모두가 즐거워 동참하므로 하나님의 풍산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세일과 우리가 통해서 앞으로 이루고자 원하는 원대한 비전에 맞는 또 그런 영적 그릇이 준비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내면 우리 온 성도인들이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앞날에 또 자녀들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로 하나님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